안녕하세요 신혜리입니다 좋은 부부로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좋은 크리스 좋은 부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주변에서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부부들이 참 많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좋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